우리도 다 귀여워 우린 모두 행복 가득한 귀요미야 자 요문도 반갑습니다. 포찬나입니다. 10시 18분입니다. 자 프리채널 수준 쓰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프리트 올 프린즈 3탄의 14편으로 진행합니다. 오늘은 이마트에서 프리채널을 하겠습니다. 사정시에는 오락시에서 병정되실 신점은 참고 바랍니다. 왔습니다. 자 아무때나 K2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또 누누나네. 이것도 안하고 어제는 또 왔는데 오늘 또 보네요. 다이어트에서 뭐 살까. 프리에스 띠가 또 사고. 그룹에스 띠가 또 VitWateg. negative fight opaqueאת 드리가 VG 이lining 너무 예쁘게 느껴진 것 같아 난 살이 필요 없는 그 눈을 찾아다 놔 함께해 본다 숨어 나리지 않아 나와 네가 넘었던 두 편이 잘 안기 함께 시작해보자 칭찬이 너무 예뻐요 아 자꾸 팝트 틀리는데 오늘 점심은 홈플러스 김혜점에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다 하자마자 일루미너스가 어제는 2번 나왔고 오늘 1번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다 하자마자 일루미너스 다 하자마자 일루미너스 다 하자마자 일루미너스 아멘 김에 이마트는 20일 만에 왔습니다. 최근에는 1월 1일 날에 김에 이마트가 새해 인사할 때 왔습니다. 자 아무 때나 캐릭터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식은 이렇게 나오죠. 나미네. 나미 사탕머리다. 나미의 사탕머리 나왔다. 나미의 사탕머리는 20일 만에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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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노는 20일 만에 왔습니다. 그 금위바steam connect from HUD!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자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세린이하고 나라는 세린이하고 나라뿐이네 다같은 카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아지에 대해 알겠다고 하셨는데,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지구는 정동이 없어서, 당황하고, 수빈 이름은 정동이 없어졌다. 이 짠을 맞이하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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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황금시키면 트윙클레어가 안나오는거에요 트윙클레어가 안나오는거에요 어제 많이 해서 그런지 트윙클레어는 안나오네요 전부 다 황금시키면은 10폴레어라고 합니다 다 주사알만 나옵니다 이씨 짠나보 왜 나무거 그치 아이아네 아 똑같은 노래 했다 아 이 파트 진짜 경란 아이아몬드가 안나오네 아이아몬드가 안나오네 아이아몬드가 안나오네 딴 뜻을 잘했다 아흐 아이아몬드가 아이아몬드가 트윙클레어가 안나온다 아이아몬드가 아아 어디야 어디야 영암을 구백만 가겠지 한 4만원입니다. 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코디를 하는거 봐라 다양한 코디를 하는거 봐라 criminal Gypsy 이거 bored ~? 아 pertama padres 와라 때 voices 야 이자 나온다잉 잘했어 좋아 와 팔 구구구구나나 이웃달이 되면 이제 설날입니다 19일부터 12일까지 설날이라고 합니다 아직 방황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정감은 됐다 계속해서 신나게 아, 두번이죠? 아, 두번이죠? 예에이! 프리트널레즈에서 도전! 렉츠 고! 레인보우스카이 룰라코스터! 이번엔 어디야? 프리트널레즈에서 고려할게? 기금두근거려! 도착! 너네네! 너네네네! 이리꼬리아! 멍멍멍멍멍멍! 갑자기 난 일루미너스 2대! 스크프! 힝 승리합니다! 승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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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을 사왔습니다. 3점이 아니라 첫째 줄은 마트 쉬는 날 아닙니다. 마트에 정상 영업해서 프리채널하고 뒷째 줄은 마트 쉬는 날 아닙니다. 이걸 하면 오라스에서 촬영해야만 합니다 리듬을 맞춰서 버튼을 눌러줘 아 뭔가 이랬다 이야 프리즘 봤다 dall한 기enas 러스 점프 층 50 30 20 20 21 21 18 랩땡땡땡 자 이렇게 해서 푸체니나 팔로우 수가 902만 입니다 902만 입니다 자 푸체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